이번에 할 게임은 위자드 오브 레전드 대충 얘기 들어보면은 그 엔터덕 언젠이랑 약간 비슷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런 류의 뭐 게임이라네요 자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뭐야 이거 한글 없나 옵션 잉글리시 말고 잠깐만 랭기지 어떻게 바꿔 저기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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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한글이 있는데 엔터 쳐야되나 아 리스타드 해야되나 오케이 역시 자 바로 갑시다 이제 참가름 에이톤 스페이스바 누르기 라노바 박물관 일단 wsd 가 이동이고 뭐 공격 같은건 아직 못하네요 스페이스바에 뭐 없고 시프트도 뭐 없고 아 깜짝이야 라노바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스페이스구나 무력 공중폭발 돌진 아르카늘을 즐겨보세요 뭐야 공중폭발 오케이 스페이스구나 이게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요쪽은 진정한 마법사는 절대 망토모자를 벗지 않는다는거 알았어 정대로 정말 단 한번도 절대로 어 훗훗 그치 요긴 뭐야 아르카나는 재료가 된 마법의 보호를 받는다는게 더 대단한거 같아 그러니까 사진찍을 때 플래시를 터뜨려도 멀쩡할거야 그 시절에 이렇게 넘어가는 아르카나를 갖고 있다는건 몰때마다 놀라워 아르카나 장인들마다 자기만의 디자인과 목표가 있었겠지 이건 뭐야 여기에는 마법사들이 혼돈의 시험에서 사용한 아르카나 중 일부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아르카나는 거장들이 혼돈으로부터 정제된 원소를 사용하여 직접 만들어낸 걸작품입니다 마법사들은 이 아르카나를 통해 마법에너지를 방출시켜 자신의 작품에 묘사된 강력한 원소를 소환했습니다 아 박물관 입장권 아 이거를 교체할 수 있구나 Q2R까지 쓰네 스페이스 야 이런식으로 할 수 있구나 자 그러면은 잠깐만 들어가고 이런식으로 바꿀 수 있네요 야 나도 알려줘 그거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몇가지 아르카나를 체험해보세요 이 모조법은 진짜 효과는 없을지 몰라도 박물관 체험전시장에서 쓸 수 있죠 이 훈련은 인형술을 상태로 연타를 연습해보세요 바람배기, 명예불숨 아 이런식으로 얘 기초죠 아 얘는 일단 기본 때리는거고 얘는 쿨타임 걸리네 뭐지 이거? 아 쿨타임 시즌하고 이거 초 돌아가면 그동안 막 쓸 수 있는거네요 오케이 핏사이 같은 느낌이죠? 오케이 가자 이런거구나 이건 뭐야 깜짝이야 시그니처 아르카나는 표준 아르카나가 근처에 마법의 에너지를 흡수해 특별한 힘을 갖게 된 희귀 아르카나였습니다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 이 아르카나는 무시무시한 주문을 망부출했습니다 여기는? 시그니처 아르카나 전시장이 온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폭발화연구 시그니처 아르카나를 쓰면 화연구 세계로 빠르게 연속으로 던질 수 있어요 보통 타깃의 지원으로 공격하면 충전됩니다 뭐야 큐? 스페이스바가 우다다다고? 아 이 방향이구나 아 이렇게 잠깐만 이런식으로 갈라쓰는 것도 가능하네요 오케이 이런것도 가능해 이것도 막 쏠 수 있고 그렇지? 스킬 중간에 캔슬하고 쓰는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 이거 말고 이거 먼저 쓰면 안되지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것도 가능해 오케이 박물관 딴다 얘는 뭐야? 난 질이 제일 좋아 말그대로 화끈하다니까? 질이 정말이지 불같은 여자였을거야 어디서 읽었는데? 프리아가 첫 번째 의회의 요원이었대 아트라스는 그녀를 만나고 싶어서 곧 합류했고 혼돈의 시험은 라노바 마법회의에서 주관하던 열일촉청 경기였습니다 이 강력한 마법사들은 자신이 선택한 원수의 마스터였는데 참가자들을 위해 이 시험을 고안해냈죠 불꽃여왕 대지의 신 서리여왕 뭐 이런식이네요 은신수를 펼치는 혼돈의 도적이 그림자 속으로 스며듭니다 무선 혼돈의 마법사는 아르카나를 준비합니다 혼돈의 시험에서는 혼돈에너지로 탄생한 다양한 강력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적들 중에서 원수의 오염되어 훨씬 강력한 힘을 지닌 자들도 있었죠 일단은 자 그러면은 이거는 너는 일로와봐 그치 필살기라면은 여러분들 궁은 알로 가야되는거에요 충전도 가능한가? 아 충전된 상태에서 써야되는구나 저거를 혼돈 아르칸는 혼돈에너지로 직접 제작한 특수 아르칸으로 발동하려면 강력한 기술과 제주가 필요했습니다 혼돈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낸 마법사들만 혼돈 아르카나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전설의 마법사 중 그 누구도 남아있지않아 아르카나의 사용법을 아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답니다 그 힘을 알 수 없는 희귀한 혼돈의 아르카나입니다 혼돈의 보석은 크리스탈로 그 시대 장인들의 물건을 거래할때 돈처럼 썼습니다 동전도 거래할때 썼대요 이렇게 해서 혼돈의 시험 체험활동이 오신거 환영합니다 이 체험활동에서는 혼돈의 시험이 어떤것이었는지 직접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해원을 빌어요 아 이런식으로 넘어가는구나 얼음요정 나야 그치 아 잠깐만 아 이런식이구나 아 잠깐만 아 오케이 뭐야 아 뭐야 한눈 더있어? 그치 잠깐만 이거를 그러면은 잠깐만 대시를 스페이스로 바꿔야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너 일로와봐 그치 얘는 뭐야? 서리부채 Q 아 이런거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잠깐만 바꿀게요 둘이 바꾸고 둘이 바꿔봐 Q에서 이게 날아가고 스페이스바가 이게 나을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렇게 반격기 넘어가 그치 아 헷갈려 한번 한번 적용할때 그대로 적용하는게 나은것 같아요 또 있지 아 잠깐만 낙사도 가능하네요 낙사도 가능해 낙사도 가능해 오케이 이런거고 아 이거 좀 헷갈리네요 그냥 두개 바꾸고 이렇게 하자 그치 EQ 자기 편한데로 시스템을 매칭할수있는거 좋네 또 여기죠 여기는 슬라임? 야 잠깐만 오케이 비쌀기! 그치? 승리! 너무 쉽잖아 이거 이 간식은 훈련하고 먹으면 딱 좋겠네 아마 쿠키 먹으러 오곤 했을거야 이 코스는 정말 힘들다 하지만 몇번 해보고나니까 그래도 이길 수 있네 몇번을 해봐야된다고? 아우 너무 쉬운거야가지고 혼돈의 실험을 치르는 마법사들은 보통 여기 보이는 표준 마법 망토를 걸쳤습니다 마법사들은 직접 선택한 유물 하나와 4가지 클래스의 아라칸을 각기 하나씩 깎고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체험코스로 돌았더니 배가 너무 고픈데? 다 끝나면 저녁으로 초반코스를 먹어야지 여기 전시는 유물은 마법사들이 혼돈의 시험에서 사용한 것 중 일부입니다 각 유물은 마법사들이 시험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한 강력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냥 계속 걷고 있으면 될 수 있는구나 오케이 한 방향으로 오래 달리는게 좋진 않을 것 같아 혼돈의 시험에서 쓰인 마법 망토는 빠른 움직임과 아르카나 사용에 최적화져 있습니다 망토는 숙련된 재단사들이 마법을 걸어 여러가지 강력한 힘을 지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어 이런식으로 되죠? 보는 방향으로 대시? 아 대시는 보는 방향으로 이네요 무조건? 오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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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쓰는게 아니고 혼돈의 시험을 치르는 마법사들이 종종 아르카나 마법소를 가져왔습니다 클래스만은 오직 하나의 아르카나만이 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살려줘 아르카나를 골려야 했습니다 음 이게 왜 이렇게 싸해? 전설의 휘장은 혼돈의 시험을 멋지게 통과한 마법사들에게만 특별히 소연되는 훈장이었습니다 그런 의식을 위한 용도 외에 혼돈 에너지를 직접 사용해 제작했다는 점 말고는 이 유물에 관해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박물관 온라인이야 이거? 설정에 마우스방이 됐죠? 뭐야 갑자기 왜왜왜왜왜왜왜 뭐야 저기 괜찮아? 뭔가 굴러떨어진 것 같았는데? 휴 무사한 걸 보니 기쁘네 집을 떠나 새집에 온 걸 환영해 혼돈의 시험에 초대받은 마법사에게는 마법 위에서 숙박과 서비스를 제공해줘 한 번뿐이긴 하지만 혼돈의 보석 100개도 봉을 부려준다고 집이 엉망인 건 이해해? 이렇게 일찍 손님이 찾아올 줄 몰랐거든 그래도 걱정마 금방석 정리할 테니까? 그동안 한바퀴 쭉 둘러봐 난 베레스 마법의 거울이다 내 모습을 한번 비춰보면 얼마나 멋진지 말해주지 안녕 난 미미야 내가 찾아낸 유물은 모두 꿀꺽 할거야 하지만 걱정마 안전하게 보관할테니 언제든 필요하면 꺼내라고 이제 유물이었어 이게 뭐야? 유물이 없다는 거죠 지금? 공격방어 기탈? 어 없다는 거죠 지금? 닫아 어 뭐 없죠 지금 잠깐만 뭐가 있었는데? 아 입장권이랑 아 오케이 얼음유정 나야? 이 정도죠 재소개를 하죠 제 이름은 워드입니다 당신은 마법공작은 모두 제가 관리하죠 자 그럼 제가 준비해둔 패션업으로 한 의상들 한번 보시죠 야 이거 입이잖아 있네 그치 아니 잠깐만 있네 입을래 그치 이 못들어가네? 아니 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어 뭐야 아 또 바뀌었구나 위치가 만나도 반갑습니다 만나도 반갑습니다 전 톰이라고 합니다 당신에게 모든 아르카늘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갤러리를 자세히 살펴보죠 이거 아 이거는 뭐 그 뭐지 내가 배웠던 것 중에 저거 하나네 어 내가 봤던 것 중 하나죠 선택 그치 됐고 뭐 어딜 갈 수가 있어야지 뭐 어딜 갈 수가 있어야지 아니 뭐 어딜 갈 수가 있어야지 가든 말든 하지 아 위쪽에 있구나 요쪽으로 나가는 길인가? F 어잉! 아이 자 잠깐만 라노가왕좌? 오기 전에요 두개 바꿔놓을게요 그러면 잠깐 혼돈의 시험에 초대받는 마법사람이 여기 지나갈 수 있다 오 당신이 마지막 참가자군 의외로부터 당신이 올거라는 전가를 받았다 지나가도 좋다 이대로? 뭐 하는지 보고싶은데? 아아 미미랑 대화해가지고 이거 할 수 있구나 다 그럼 일단 장착 해제해볼게요 그렇지? 어 보자 진정한 친구와 함께라면 데미지와 이동속도가 증가합니다 됐고 어 방어 불공격에 대한 정황력수인가? 일단 이제 껴봐 그렇지? 한 번당 하나씩밖에 못끼나? 아 하나밖에 못끼나? 아 하나밖에 못끼나? 오케이 그러면은 불저항력을 일단 증가시켜놓고요 네 온락 시스템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지 자 그럼 이대로 이대로 들어가면 되나? 성을 재생성하는 중 어둠을 거는 인테리어를 꾸미는 중 적을 소환하는 중 패턴을 마무리하는 중 아 얘네 셋을 잡아야되는구나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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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이렇게 됐고 자 네 에농님 안녕하세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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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천천히 할게요 아 잠깐만 이거 왜 Q로 되어있어? 아 세팅 바꿔야되는데 이거? 오케이 잠깐만 이거 언제까지? 오케이 대충 이런거죠? 떨어지나? 왠지 더 가면 떨어질 것 같죠? 한 번 테스트 해봅시다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내가 갔을든 안 떨어져 달려 훗 그치 훗 오케이 얘는 낙사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앗 따가 아 이거 먼저 부수고요 오케이 가 이쪽 부숴었죠? 여기 뭔가 있지? 그치 뭔가 있어야지 아 뭐야 얘는 실드 들고있네? 오케이 자 해고 가서 아따 별거 아니죠? 근데 주인공은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딱 그래 뭐야 아 잠깐만 아 얘 투창이구나 야 이런 좁은 데서 투창을 만든다고? 빨리 잡아줘 이건 그런거 파란건 뭐지? 속성에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불저항 같은거 보면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터트려 터트려 그치? 아이 잠깐만 아 아 Q랑 R이 헷갈려 자꾸 오케이 일단 와 그치? 피해주고 저 터지면서 죽을거에요 그치? 오케이 이게 주변 활용도 잘해야돼 이거 보면은 이거 터지잖아요 이렇게 그치? 아 불도 에너지 쓰는 에너지요? 아닌 것 같은데? 맵이 좀 복잡 잠깐만 잠깐만 저거 맞으면 안돼 오케이 잠깐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일단 저거 잡고 어 원가리부터 먼저 잡고 그렇지 오케이 체력 채웠죠 일단은 근데 이 게임도 콤보죠 어떻게 보면은 아 아이고 야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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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 나 좀 고발 좀 때려봐 아 야 인간적으로 조그만게 가둬놓고 이거는 좀 아니잖아 아 걔 하나 죽였고 아이씨 진짜 너무 힘 게임이 빡센데 생각보다 얘는 뭐야? 뭐야? 너 뭐하네? 아르카나 오래 사용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연구죽이라네 연구와 아르카나를 기부해주겠나? 아이씨 아니 잠시만 저기요? 이건 좀 아니죠? 아니 내 주력기를 내 주력기를 뭐야 이거? 모든 치료효과 증가 내 주력기를 야 이거 어쩌냐? 이제 이거밖에 못써요 나 여기다 이렇게? 그렇지 오케이 아 스킬 하나도 없는데 아 잠깐만 여기는 됐고 어깨 일단 가봐 이거는 현명하게 하자 다시 돌아가네 일로와봐 일로와봐 그리고 여기서 밀어 그치? 하나 떨어졌죠 그러면? 체력도 지금 별로 없고 초만 안들어진 강도네 그러니까 천천히 야비하게 해야돼 이거는 오케이 여긴 뭐 아 상점이야? 지금 돈이 얼마있지? 218원? 번개 전기장 아 주변에 있는데도 때리는구나 이거 나쁘지 않아요 이런거 이곳은 내 아르카나만큼 생기가 넘치네요 일단 일단 그러면은 근처로 가야된다 이거 쓰고 근처로 가면 되는거죠 이거는 이거 터뜨릴 수도 있을거 같은데 이거 얜 얘는 뭐지? 얘는 저거 같죠? 여기는 공기가 아주 상쾌하답니다 10년도 젊어진 기분이랄까 요거는 그 뭐야 어 유물? 그쪽인거 같죠? 네 오오칸님 안녕하세요 일단 여긴 다 맞고 잠깐만 안본데가 어디야? 저 아래쪽으로 가야되죠 이제 저 아래가 끝인거 같애 슬슬 보스가 나올텐데 다인도 대신 뭐야 이건? 아아아아 요거 텔포구나 다 본거 아냐 나 그럼? 아 보스 아 아 잠깐만 야 클로킹이다 너 일루와 너 일루와 너 일루와 너 일루와 너 일루와 그치? 오케 해놓고 자 이제 보스바 남았나? 아 뭐야 더 있잖아 아 뭐야 아 근처가면 저거구나 자 일루와 일루와 슈퍼하머죠 지금? 이때 이렇게 때려주고 그치? 기절 풀림차 14콤보 오오오오오 오지마 오지마 오지말라고 그치 오지말라고 이거 너무 아픈데 지금? 빨리 잡아야 돼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근처에서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자 해놓고 자 좀만 더 기절해봐 좀만 더 기절해봐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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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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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없으니까 너무 빡세 체력 좀 회복 아 오케이 조금 체력 회복을 시켜준 것 같은데 자 돈은 110원 포션 포션 꼴빡 다운스테이지 갑시다 이제 아우 빡세 너무 빡세 게임이 1스테이부터 이러면 나중에 어떡하냐 올라가 괜찮아 백만볼트 있어 백만볼트 아 잠깐 얘 투창 이지창 오케이 한대도 맞으면 안되는데 이거 저쪽에 일단 지져요 너도 지져요 일단 떨어뜨리고 오케이 너 저리로가 그치 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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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간을 주지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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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안주면 되요 이거는 어 보자 그치 잡았고 위로 이건 뭐야 이건 뭐 없죠 네 헬카이님 안녕하세요 보자 아이고 보자 아 아 저리가 잡몸 처리하는데 진짜 좋아 피카츄가 음 음 유도 화염 번개 전기장 강화 쓰읍 아니아니아니 아직 잠깐만 강화? 강화 사자 강화 감전 펄스로 방출합니다 이건 뭐지 야 미쳤다 야 미쳤다 이거 좋았어 야 잡몸 또는 이제 저한테 뭐 못해요 이정도면은 개쩌는데 이거? 너 저리가 아니 오지마 이거 개사기잖아 이거 잠깐만 이거 개사기들 진짜? 아 대시할때 저건 없구나 오케이 대시할때 저건 없어 무적은 없어 대시무적이 없고 자 여기는 사.. 아 시적인 파이렝스 모래시계 졸 독성모자 치료물료 일단 이건 됐고 자 갑시다 다른 데 가보자 뭐하는 데지? 넌 누구냐 브레이신녹스 현명하여 선택해 이 묘물들은 대가가 따르니까 힘에 대한 탐욕으로 파멸할 수도 있네 아 얘네 그거 같은데 아 이거는 돈이 없구나 그니까 그 뭐지 엔터더건제는 저주같은 시스템 같아요 저거는 그니까 템 설명이 안나와서 템 설명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깜짝이야 일단 이거 쓰고 생각해 아 뭐야 쟤도 전기구나 아니구나 어 아 이거 맞은거구나 야 일단 이거 때려잡고 그렇지 오케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로 길이 있고 요쪽이 길이 있죠 아래쪽 먼저 가볼게요 네 저주주는 놈이죠 저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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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으로 길이 있었어 이제 79%면은 스페이스 범을 잘 활용하면은 애들이 나한테 못오거든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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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너무 많잖아 이거 뭐야 이제 아 저거구나 오케이 일단 비켜보고 얘는 아 얘는 저 감정효과가 안걸리는구나 오케이 피둘기 반복자 그치 일단 다 충전하고 갈게요 이거는 충전하고 가는게 나아 오케이 전기가 안걸리는 애들이 있다는걸 자각을 해야되요 97% 아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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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도 조금 간다간다한데 네 떨리지 안녕하세요 어 회도는 10시 11시 넘어서 할 것 같아요 오늘 회도는 아 다 봤구나 오케이 자 가자 피카츄님 안녕하세요 피카츄 피카츄 자 이제 보스인데 일단 충전당하고 가자 탭보면 E랑 R도 다 잠깐만 아 그래 여긴 말고 아 돈이 안되네 아 돈이 안되네 얘를 잡고 생각을 해야 될거에요 그러면 맹폭풍수 오이씨 오케이 때려놔 잡몹 잡아주고 그치 그치 슈퍼모 있죠 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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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얘 개사기야 이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오케이 오이씨 그치 넌 끝났어 이제 아 너무 쉬운데 아 너무 쉬운데 오케이 가서 자 요기였죠 일단 체력 260이고 사바 아 저기 아아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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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으면 자동으로 쏘는구나 그치 요거랑 그치 딴딴 딴딴 자 다음이 대지신이죠 아 회복 회복도 안삼겨내네 대지신 아틀라스 오면서 훅구덩이 안빠졌길 바란다 내가 이제 빠뜨릴거니까 와이씨 야이씨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오케이 자 오우야 좋아 그치 얘는 조금 조금 야비하게 해야겠어요 그치 오케이 잠깐만 정기 정기추는요 오케이 내놓고 잠 정기추는 이럴때 그치 지직거릴때 오케이 자 때리고 그치 아따 와이씨 유도구나 이거 아이고 이걸 이걸 욕심이? 네 쇼부님 안녕하세요 아이씨 아이씨 여기서 죽을게 아니었는데 이거 여기서 죽을게 아니었어 이거 돌았네 아이씨 여기서 죽을게 아니었는데 뭐야 아아 잠깐만 서리부채 아니고 서리부채 아니고 오오 잠깐 이거 말고 시그니처인가? 전기가? 반사고들은 uem 나쁘지 않고 돌진긴 이거 하나 밖에 없죠 표준은 표준은 이거밖에 없잖아 아 저기서 얻은거는 이거 못쓰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백간 여기서 사야돼 그걸 하려면 불꽃돌겨 돼지의 방패 눈송이 차크랑 다른거에요 다른거 그거는 이거 꽤 빡셰보이는데 보자 얘는 뭐하는거야? 좋아좋아좋아 나쁘지않아 이렇게 갈게요 아 피카츄 그거 되게 필요해 되게 좋았는데 어 던전에서 산템들은 던전에서 그냥 사라지는거 같아요 주변 잡몹들을 얼릴 수 있어 이거는 딱 보니까 감이 와 아 못얼리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이거는 일단 이렇게 쏘고 자 멀리까지 너 얘네들한테 공격할 시간만 안주면 돼요 오케이 그렇지 자 열어봐 뭐 없어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유물이요? 일단 저거 불속성 면역 일단 저거 섞여 저 위는 음.. 보자 안 터지네 아따가 야 아잇 그만 때려 니네만 아픈 줄 알아? 오케이 이거 터뜨리고 일단 낙서 안 할 건데요? 저는 낙서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너네들 위먹고 그렇지 얘도 먹고 잠깐만 일단 저 아래쪽 한번 보고 올게요 아 피카츄 다시 나와주면 좋겠는데 야 그거 너무 좋아 성능이 진짜 좋아 개사기에요 잠깐만 잠깐만 야 저거 소환사잖아 야 잠깐만 얘부터 잡아 얘부터 잡아 그렇지 소환사는 어떻게든 잡아주고 벌써 보스죠? 굳이 지금 보스를 깰 필요 없고 뭐야 이거? 적이야? 야 이건 또 뭐야 이거 잠깐만 무척 치료 뭐야 이거? 뭐하는 놈이지? 별막기 날 터뜨리고 싶으면 더 빨리 움직이라고 아 그런 거구나 일정 데미지 일정 데미지를 일정 데미지를 때려 넣어야 되나 보네 어 오케이 쟤는 일정 데미지를 한번에 때려 넣어야 돼 보니까 전 나중에 가자 아니 꼭 꼭 저릴 때 저런 게 나와 내가 일단 위로 가면 되죠 지금 모아서 한번에 공격하면 딜이 안 나와요 자 이리로 가서 오케이 오케이 어 기절 계속 넣거나 압살하거나 둘 중 하나 좀 보니까 요 아랫 어이씨 골렘이다 아이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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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집으로 갔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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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아이 씨 그치 돈 많이 얻었다 오케이 네 공격 낙사 가능해요. 가능할거야 아마. 나도 가능하겠지. 밀려나면은. 밀려나지 않으면 되요. 자 여기 그러면 일단 이거 써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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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묘한 각도가 있어. 셋 다 때릴 수 있는. 피나체아를 낙사시키라고? 그게 가능하면 좋을텐데. 잠깐만. 뭐야. 캔슬됐어. 스킬이 캔슬되는 경우도 있구나. 내 스킬이 캔슬되는 경우도 있구나. 몰아왔네. 아 이게 마법충전. 아 오케이.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게 높을때 쏘면은. 사진된 그게 나와요. 감정공수. 불꽃. 탄력서지. 공중폭발. 일단 감정공수 한번 써보고요. 오. 돌진이구나. 마우스 방향으로 돌진이네요. 일단 이거 해놓고. 아니아니. 잠깐 어디로 가야되지 이제. 요쪽이죠. 지금 몇 퍼센트. 88% 더 볼게 있어. 이거 사기템이에요? 아 하긴. 딱 그 지나가는데 애들 감전을 시킬테니까. 큐 쓰고 있어서 돌진을 하면은. 잠깐만. 이런식으로. 잠깐만. 아 주변 애들 다 감전이야? 야 그럼 개사기인데? 그냥 감전류가 다 사기같아요. 요기는 일단 포션을 지금 살필요는 없고. 방탄장갑. 루드라의 바람개비. 이거 말고. 스킬 하나만 더 살게요. 잠깐만. 이걸로도 안되네? 잠깐만. 야 아깝게 안됐다. 스킬 하나만 더 사자. 탄력서지. 불꽃돌격. 아 공중폭발? 얘는 돌진이운데? 뭐야. 잠깐만요. 최대한 모아서 해봐. 최대한 모아서. 절로 밀어볼까? 이게 올라야되요. 안돼 안돼 안돼. 지금 이걸로는 안돼. 이걸로는 안돼. 이걸로는 안돼. 일단 보스를 잡고 생각합시다. 보스신 나와주세요. 지금 저거죠? 이거는 그냥 이걸로 긁어냅시다. 하고 잠깐만. 2로 기절시켜놓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때려놓고 그치? 자 옵니다.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하고. 자 오케이. 해놓고. 자. 이거 오는건 일단 Q로 이거. 딱 긁어주면 되죠? 아오야 그치? 크으. 몸통 박치기. 좋아. 이거 해서요. 잠깐만. 스킬 하나를 더 사면은 어떻게든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 탄력선이 못잡고. 불꽃돌격. 아 뭐야 잠깐만. 아 바뀌는거구나. 이게 뭐야. 아 그냥 대시하다가 불꽃돌격으로 바뀌는거. 오케이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나. 그치. 좋아. 그러면은. 자. 아이씨. 으으으으. 으으으으으. 얘 못잡겠다 아까 분명히 잡을 수 있었던 각이 나왔던 것 같은데 잠깐만 아깝다 될 뻔했는데 잠깐만 얘 구속퇴이 있으면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낙사시키려면 시간이 좀 부족해요 낙사가 안돼 낙사가 안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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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자 전기류가 지속 딜에 좋아 보니까 상대를 연맹했는데 좋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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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라니까 일로 오겠죠 이렇게 하고 위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가서 오케이 콤보 연습을 좀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이 보니까 하고 저게 오죠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는 야 여기 전기가 겁나 많은데? 맥스피어 저거 강화된거 한번 사볼게요 뭐야 잠깐만 오케오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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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부수면 여기서 뭐 나오긴 하는구나 다 모아뒀죠 여기도 먹고 아래쪽 더 뒤져볼게요 근데 아마 딜량은 좀 딸릴 가능성이 높아요 마냥 사기일 리가 없어 벌써 여기라고? 돈이 아직 안되죠 아래쪽은 다 받고 위쪽으로 갑시다 조금 뭐 없고 여기도 먹고 네 딱히 이게 최고 뭐 불은 보통 그럴거야 물은 불은 딜량이 세고 얼음은 뭐 cc가 좋고 이런게 분명히 있을거에요 야 cc 체력이 좀 안되는데 이러면 잠깐만 아 cc 너무 두드려봤죠 지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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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자 q하고 자 죽이고 죽이고 그렇지 그렇지 다시 다시 찢어놓고 그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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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충전 다 되면은 2호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오케이 이런식으로 아 이 충전 아 속성이 또 여러개가 있구나 여기는 상점 로켓은 뭐야 확실한 로켓 가이아의 삶 유피의 쏠 머큐리의 샌드 설명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설명은 못봐 뭐 있죠 잠깐만 야 이건 일단 떨어뜨렸지 오케이 낙살 시켰어 아 cc 체력이 너무 없는데 이거 오 c 깜짝이야 야 어디까지 와 야이 이 멍청이들이 야이 저리가 그치 오케이 남의 상점에 상점까지 와가지고 골칫거리 무거운 탓 화염의 스탠자 화염의 스탠자가 모든 불 아르카나가 소각효과를 입히지만 물주문 시 데미지를 2배로 받습니다 아 물주문 데미지를 2배로 받는다고 아이고 저런거구나 안 맞으면 되지 안 맞으면 돼 안 맞으면 돼 안 맞으면 돼 를 말한 사람이 지금 맞을 그게 아니야 이거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상점에서 포션을 사야돼 이건 아깝긴 한데 포션 한번 사둡시다 사두고 이 상점에서 아깝긴 한데 하고 생각을 합시다 이제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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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저리가 그렇지 오케이 하고 좋아 이건 뭐야 정신지배 뭐지 거장 클레오 아르트리스가 디자인한 아라카나를 주변 적을 세뇌시켜 서로 공격함 야 개쩌는데 거면 여긴 필요 없고 상점도 굳이 잠깐만요 내가 이게 불 아르카나가 소각효카를 입히니까 이거를 사서 왜 얘랑 안 돼 아 이거 둘 밖에 안 되는구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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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유무를 살 걸 그랬나 싶기도 한데 일단 가봅시다 소각효과에 내가 붙어있으면 상대 기절을 시키면 아 이거 버프기예요 잠깐만 아 기초 아르카나 시즌속도가 빠르 아 근데 지금은 이것도 필요 없잖아 쟤랑 저거랑 싸우는 거니까 이건 필요 없거든요 오케이 그래요 이게 개사기야 아 저런 거구나 아 저런 거구나 오케이 해놓고 아 오케이 아 따가 아퍼 아퍼 거기서 그걸 맞으면 안 되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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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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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다 맞을 수밖에 없잖아 이거 오케이 이따 해놓고 오케이 아이씨 딜러를 타이밍이 계산이 잘 안 되네 이게 이때 이때죠 그치 이렇게 일단 잡았다 다이아몬드 보다 강한 의지리 진혁군 잘 가길 고난의 땅을 건너야 할 테니 아 잡았다 얜 뭐야 불꽃 숨겨 적을 날려버립니다 꿀 괜찮은가 잠깐만요 아니아니 잠깐만 아 이거는 빼면 안 되고 이걸 빼는 건 좀 아까운데 아 얘도 나쁘진 않은데 번수는 별로예요? 아 뭘 들고 가지? 일단 브라르카나가 소각효과 입히는게 이것도 효과인가? 효과가 있나? 아니 근데 전기지는 그 스턴 때문에 일단 가져가야 돼요 광폭을 그럼 냅두고 갈까? 그냥 얘를 어잉! 하고 이건 궁으로 아껴놓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광폭은 별로? 그럼 이렇게 가자 어 이렇게 갑시다 그래 아깝긴 한데 잠깐 다음에 불이잖아 생각해보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게 물 데미지를 두 배로 받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얘네들은 지금 불 쪽이 불 쪽이 가까워 일단 불쪽이 달달달달 오케 잠깐만 해놓고 아따 아 이거 너무 안좋은데 얘네들은 밀리지가 않구나 생각해보니까 아이씨 체력 안됐다 이거 별로다 지금 불불불로 가자 망했는데 이거 체력을 그러면은 포션 상점을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포션 상점이 어딨지? 저긴 아니야? 아 여기서 떨리는데 잠깐만 온다 온다 아 잠깐만 온다 온다 일단 기절시키고 죽였죠 너 뭐하냐 딱 맞추고셨군요 옷의 위력을 높여주는 최고 100불도 이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80권 있어 아이씨 오케이 party 에헉 에헉 여엔 으흐흐흐흑 앗 아 어 아 웰 아 으 ข실 하..씨.. 하..씨.. 여긴 보나마나 던전이고 아하..아.. 돌겠네? 어디 갈데가 없어 진짜 옷이 뭔지에 대해 걸어봐야 되나? 지금 그 타임인가? 여기도 들어가면 보스일거고 아니 전투방 전투방 오케이 여기도 처리 다 됐죠? 아니 공폭기임됐어 순식간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아 좋아! 개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게 바로 라온 아닙니까? 어? 라온이 이걸 해냈다고 보스방이잖아? 아니 보스방이 아니고 잠깐만 아웃백이잖아 어디든 어디든 어디로든 가면 돼 자 다 했.. 다 했.. 다 했지? 야야야야야 니들 말고 니들 말고 그걸 맞으면 안되지 그런걸 맞으면 안되지 체로가 회복해놓고 애들 패턴이 좀 멸하게 추가됐죠 지금? 그러면은 자 여긴 뭐 없고 그렇지? 닥터슬럼프! 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긴 뭐 없죠? 위쪽은 다 탐험했고 아래쪽으로 가야되죠 이제? 에이 랑또 죽일리가 에이 랑또 죽일리가 아 갑자기 닥터슬럼프 생각난다 진짜 이..이 달리는 거 잠깐만 아 둘이죠? 오케이 둘이 타이밍 타이밍 맞아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하고 오케이 브레스! 그치 타이밍 맞으면 좋아요 타이밍 맞으면 괜찮아 아 따가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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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렇게 해 놓고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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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아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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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라고 임마 아파 아이씨 뭐하는 메이비야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아니 씨 뭐 이 땀방이다 있어 어우 아니 뭐 ㅈ단박이다 했어? 아니 저건 말이 안 되잖아 아 이건 좀 아니지 저 단방이 어딨어 로클롤 아 안돼 먹기로 했었는데 뭐지? 이송속도 증가합니다 아 근데 제가 근접기 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 뭐야 아 이번 아 뭐야 이번 얼음버트네? 아 애들 순서가 섞이는구나 아 얘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원래 낙사면 돈 못었거든요 아 보스보상은 해금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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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돌아가고 자 여기서 해주고 자 여긴 뭐 없죠? 보스 해금한 것도 여긴 뭐 요쪽엔 일단 이거 부숴 다 낙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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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너 여기서 낙사시키고 자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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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낙사시킬 각이 잘 안나오죠? 잠깐만 얘는 잡고 오케이 여기 때려서 그렇지 지금 포션은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들어가서 아씨 아 진짜 저리 가 네네만 아픈줄 아나 영원히 아픔을 느끼게 해주지 네 케빈님 안녕하세요 아씨 얘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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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는다고 저리 치워 저 망할 마이 리트폰이 어 롤롤롤롤롤롤롤롤롤 그렇지 보자 얼음유정 나야 아까 쓰니 보니까 나야 저거 괜찮았어 뭔 게임인가요? 어 엔터덕원전이랑 좀 비슷한 게임이에요 위자드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인데 마흡사들 가지고 시험을 치러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스토리는 비슷한 건 엔터덕원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서 죽어 죽어 죽으란 말이야 얼마 없죠 아니 얘네들은 지네가 안하... 뭐야 이런데서 싸우면 어떡하라고 한놈 실더가 한놈 저거죠 어차피 너네는 이거엔 아플거야 벽에 막혔다 너네도 얼으면 아플것이여 아니 불에는 아플것이여 아니 잠깐 속성이 반대였지 생각해보니까 네 픽셀 로고라이크 게임은 항상 정해진 그 뭐지 재미는 줘요 딱 그런 느낌이잖아 92% 어디 안간 데가 있나 저 위쪽으로 안갔구나 저긴 상점일거라고 딱 생각이 들죠 지금 상점이 하나가 안나왔으니까 아 잠깐 아 닿았지 죽어있지 그치 요거는 진짜 그 생각을 많이 해준게요 떨구면은 돈이 들어와 엔터덕원전은 그게 없는데 피나타요? 연세천도? 잠깐만 저거 때리면 선물을 준다는데 제가 딜이 안돼 지금 아이씨 아 뭐하자는거야 이게 아 이게 법사구나 잠깐만 아이씨 그렇지 다른거는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자 해서 오케이 야지 뭘 너무 많이 소환하지마 너무 많이 소환하는데 이거 때려잡아 그렇지 오케이 체력이랑 단호한 스발린 어 괜찮고 음 피나타는 지금 못잡으니까 연세척룸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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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나쁘지 않지 적을 감전시키는 번개를 연속으로 내리칩니다 저런거 있으면 좋아 물리법사죠 에 네 그런거 같아 보면은 잠시만요 아따 여기서 이쪽으로 떨꽃떨꽃떨꽃떨꽃떨꽃 아 못떨꽃다 잠깐만 그러면... 감정시켜 일단 이렇게 해놓고 아 떨고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떨어질 뻔했죠 게임 좀 이펙트가 화려하지 얍새비로써 뒤에서 때리고 그렇지 사람은 얍새베야 돼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아니 감정보숭이 아니고 골트레일은 뭐지? 세찬광풍 대쉬기 같은데 이거? 잠깐만 스킬좀 쓰자고 스킬이 다 캔슬돼 뭔 호스찌권이야 이게 다 죽어버렸 죽어 그냥 스킬 다 캔슬돼 버렸어 망했어 이거 몇 발을 쏴 아니 너는 지금 내가 때릴 때 한 대씩 때리는데 너는 몇 때를 때리려고 그러는거야? 이 자식이 빡세 빡세 잠깐만 잠깐 그래 써도 꼭 들어가서 아 뭐야 다 죽었죠? 만화는 없고 쿨타임이 있어요 이거는 오케이 보스방 오케이 보스방 열었어 아 잠시 여길 들어오자고 한건 아니 낙지 잠깐 또 있어 lump 좀 하지마 나 좀 그만 때려 이것들이 아 너무 세 와 너무한데 이거 상점 찾아야 돼요? 이러면 또 일단 상점을 찾자 그렇지 아 물약 사는거 되게 아깝긴 한데 일단 떨구고 그치 너도 떨구고 그치 죽어 이 마이씨 에서 달려가서 아 잠깐만 아까 피카츄가 진짜 지전이었는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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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딱 건너서 오케이 그치 오케이 하나 더 있을텐데 잠깐만 내가 오늘 못봤지 아 저쪽이구나 저 석상들은 장식일거에요 오케이 그치 석방 필승이에요 어 어? 하나를 못봤는데 아직? 아 이쪽이구나 아 오케이 뭐야 얘는? 저한테 유물좀 파세요 그냥 바닥에 내려주시면 감정에 뭐가 갑을 쳐드리죠 아 어떻게 버려? 하아 야 감정이 아니고 그냥 바로 파네? 아 일단 팔았으니까 판걸로 자 스킬을 좀 할께요 감정 공습 감정 공습 그치 감정 시키자 잠깐만 이거는 일단 이걸 해놓고 자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야 너무 쉽잖아 그치 90원으로 뭐 살 수 있는 게 있나 딱히 살만한 건 없죠 아니면은 유물을 저걸 팔기는 좀 애매하고 가자 다음 스테이지 아 보스 대신 무적 판정 아니요 벌써 그렇게 떨어봐야 이미 늦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올려주마 아 아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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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짓거리야 지금 야 야 저게 뭐야 잠깐만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휘둘렀고 5 오케이 적중 콤보 저 뭐야 아 안에 에 에 에 에 오케이 자 자 때려 놓고 자 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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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피하라고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지 야씨 인간적으로 어디로 제법인데 쉽게 냉정을 잃지 않는군 그럼 계속 얼어있거라 맹렬 회오리 뭐지 적으로부터 보호해준 맹렬 회오리 바람을 공격인가? 공격인지 아닌가 이것 좀 얍삽하게 굴 수 있겠네요 낙사도 잘 시킬 수 있고 한번 써볼게요 공격인지 그냥 밀어내는건지를 한번 파악을 해야돼 지금은 공격인지 밀어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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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됐어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자자자자자자자 야씨 너무 빡세잖아 이거 야 여기 뭐야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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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마중나오게 야이씨 니네 어디까지 마중나올라 이래 야 미쳤는데 얘들 얘 어디까지와 지금 아이씨 아이씨 뭐야 상점을 또 가야된다고? 돌겠네 아이씨 야 이거 시험이에요 잠깐 상점 가는 방향이 어떻게 돼? 여긴 아닌데? 저거 보나마나 맞으면 아프겠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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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하루 물약 신세야 이거 말이 되냐고 이게 물약말고 나도 다른것 좀 사보자 죽을 뻔했죠 진짜 쟤 또 내 근처로 올거 아니야 아이씨 넌 뭐하는 애냐? 아르카나를 하나 주시면 섞은 다음 제 손에서 하나를 고를 씻게 해주시죠 해드리죠 어떻게 하실래요? 뭐야 아니 지 맘대로 가지고 어떻게 해 폭발화연구 야! 니가 원하는거 하나였어? 니가 원하는거 하나였어? 아니 저게? 아니 저게? 잠깐만 일단 저거 하고 오케이 푸션 오케이 해놓고 자 알 해서 감전시킨다면 자 감전시키고 오케이 또 나오죠? 잠깐만 무bereich ructure 좋았어야 잠깐만 안녕 얘들아 날 영원히 잡지 못하겠지 네가 날 건 fruitful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아직 안 느껴줘야 그치 아 비열하게 해야지 뭐 오케이 요기 보스고 아 그냥 처음부터 보스를 해버릴까 방 다 돌고 보스 도는 거랑 뭔 차이지 그게 야 잠깐만 전기공습 강화시키면 뭐가 좋아 공격 횟수가 증가합니다 맥스피어 이게 내가 썼던 건가 맥스피어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아까 썼던 게 맥스피어죠 아니 전기보호막이었던가 그거는 기억이 잘 안나 지금 요쪽 그치 달려 얘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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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케이 좋아좋아좋아 225? 93 저 아래쪽 하나 남았구나 스킬 그림 봐도 잘 모르겠어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잇잇잇 에잇 뭐 있다 아 잠깐만 오케이 아 좀 맞긴 했는데 화염계열이 데미지는 세요 그건 맞아 아 근데 그 뭐지 아마 그럴거에요 분명히 속성마다 데미지 차이나 이런건 분명히 존재해 근데 저는 감전이 너무 좋아 어 뭐잇 짜릿 뭐야 이건 또 모든 투사체를 끌어와 몸 주변을 공전하게 만든다고 엥 엥 뭐지 잘 모르겠는데 상제 투사체를 끌어와서 내걸로 쓰는건가 일단 이것보다는 그치 피카츄가 되겠어 나는 아니 전투에는 별로 도움이 안되는데 이게 오케이 오케이 전투에는 별로 도움이 안돼 전투에 별로 도움이 안돼 상대가 원 딜러였으면 쓸만했을려나 이건 뭐야 테슬라콘이 저 감정확률이 증가합니다 나 여러분들 저 피카츄를 전직했습니다 가자 피카츄 됐어 어 어 짠짠짠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아니다 잠깐만 아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쓰자 와우 와우 뭔가 간신하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하나도 모르긴 하겠는데 뭐야 이거 아르카노 보상카드 아 아 잠깐만 뭐지 정확히 알 일단은 그럼 이걸로 쓸게요 지금 뭐 상대가 저게 아닐 이상은 필요가 없어 여기 들어가면은 시작이겠죠 다시 다시 오케이 다시 아 독공격이구나 쟤네들 아씨 또 맞았어 둘 다 죽었나? 체력 육 남았어 또 아 뭐 좀 채울만 하면 또 죽어가 왜 그래 대체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 게임 불의 호, 번개 성기장 내가 원했던 게 여기 있는데 왜 저걸 사질 못하니 지금 저거 못사죠? 지금 저거 샀다가 뒤지죠 제가? 네 프리즈님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내가 원한 게 나왔는데 다크 소울? 그 정도까지는 아니면 엔터 더 건전이라고 보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유가들, 묠자리 가득 보스바? 아니 돈이 없구나 여기 건너야 되네 아 잠깐만 아 주변에 뭐 골드, 골드 주는 거 뭐 없나? 잠깐만, 얘는 뭐야? 아 복이구나 복이구나 아 뭔지 저기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럴 줄 알았다 아 야 그 거리가 진짜 왜 그렇게 무한대 아 진짜 짜증나 아 없나